아 트럭스도 올 것 같기도 하고 탈포 있어서 와우 와 너무 시원한데 이거는 미쳤다 그냥 미드캔 AD 무시한을 해야 되나 아니면 케인? 오랜만에 케인 할까? 노시안보다 이게 나을 것 같은데 차라리 이렇게 가자 화이팅니다 오랜만에 다르킷맨 자 이런 식으로 첫템을 그냥 연운 간 다음에 화공펑크 사슬검을 갈까요? 뭔가 치감이 많이 필요할 것 같은데 이번 판 다일러스 왔네요 예견 좋아요 오케이 오케이 어어어 와 다행이다 좋습니다 좋습니다 다봉 한번 탑이 좀 고통받네 근데 그것도 프리징 할 거 아니야 한 번쯤은 죽을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탑은 챔피언이 제이스인데 정글이 봐주기 좀 어려운 챔피언이라 쉽지 않은데 치감카를 빨리 올려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과연 전멸가지 뺐다 나이스 베이스가 아주 고통받고 있는데 안 죽는 게 용하다 그래 아 다임 푸쉬를 하긴 해야 돼요 전력 먹고 있어서 좋습니다 뭔가 아래쪽 저희 정글에서 나올 수도 있어서 조심합시다 좋아요 나이스 탑 계속 붙죠 다텀은 혼자 막고 있으니까 알아서 얼굴 끌어? 춥습니다 너무 까비 타우스 공 때문에 죽었나 보네 와 다행이다 죽을 뻔 애매한데 안보이는데요 저는 쓰지 말아야겠다 에라 모르겠다 흠 죽나? 아 죽었다 가버려 사비 아 뭔가 아까운데 그냥 유미를 잡았어야 됐나? 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딱 죽네 어? 아 아트록스도 올 것 같기도 하고 텔프 있어서 와우 와 너무 시원한데 이거는? 미쳤다 그냥 흐흐흐흐 이거는 매드몹이 나와도 되겠는데요? 와 이런 원복 콤보 한타를 네 네 야미 와우 방금 뭐야 이거 이런 판정은 처음 봤네 야미 이게 물어볼까 이거? 이게 안된다고? 말도 안 돼 3마리 다 잡으려다가 하나도 못 잡았어 아 그냥 안전하게 카더스한테 공 쓸걸 너무 욕심 부린듯 차비 서울을 가긴 해야겠다 뭐죠? 아 이거 불치가 적었네 와 아가비 타거리 좀만 됐으면 자발 써서 잡는 건데 거리가 안 됐네 와 죽을뻔했어 일단 잡죠 개미 꿀맛 나잇은 개들이 제일 잘했는데 저는 그래도 제이스를 주고 싶네요 아 근데 저... 카더스 이거 뭐냐? 진짜 딴 게임했나? 수고하셨습니다 상대는 왜... 뭐죠? 어째서 벨베스, 그레이브즈, 퀸이 나온거지? 이거는 대체 뭐죠? 서폿 벨베스구나 서폿 벨베스면 말이 돼 그러면 정글 그브레이즈에 미드 빅토르 스탑 퀸 이게 맞네 잘해보죠 아래쪽 싸움으로 볼거면 제가 큐를 안찍었는데 빅토르 움직임을 좀 보죠 이거는 어? 4번 뒤 잡아도 다행인가? 왼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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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른쪽, 왼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 오른쪽, Q, W, 평타 네 딱 좋았습니다 레이저를 피하는 무빙 아래쪽, 위아래 아래, 위, 위 네 괜찮은데 위아래 위, 위 평타 W 걷고 레이저를 왜 안쓰지 이 친구? 아 아 으차 망 아 콩콩이 치고 막 세게 압박하진 않네요 그래도 그리고 탑 너 아래 맞지? 친구야 너 아래 맞지? 친구야 여기 위쪽 그대 대신이 있거든요? 마무리해주겠죠? 나이-생 탑 눈물 한번 어 좋은데요 다? 2대1을 해버렸네 아니 2대1을 그냥 따버렸네 좋았습니다 김민재급이네요 김민재 굉장하다 와 시원하다 과용 한타가 그냥 안되네 뭐 딱히 할 건 없을 듯함 게임이 너무 무난해서 다져야겠는데 야미 어 살고 싶어 실패 상대방이 바텀으로 오는 카사딘을 잡으려고 뭔가 뭔가 꾸미고 있다 아무리 봐도 이런 건 조심하는 게 좋겠죠 이거 봐 벌써 한 명 발견 내가 이럴 줄 알았지 뭔가 이럴 것 같더라 뭐야 아니 이럴 거면 지금까지 왜 했어 이런 타이밍에 서렌 칠 거면 고맙습니다 혹시 이거 가능? 300점 올리면 그랜드 마스터거든요 이거 가능? 꺾이지 않으면 가능한가? 이거 아직 모르나? 치타는 참고 있다 이거 혹시 아직 모르나? 뭔 금마여 네 왼쪽으로 딱 꺾어서 가줍니다 이것도 왼쪽으로 점프해주면서 이런 식으로 가운데로 가요 이거는 피하고 점프로 앞으로 그대로 직진 어? 어? 네 아 성공 나이스 등 좋아요 1점 어? 어어어? 좋아요 2점 맛있게 먹었습니다 아 아 사비 아 아 아 아 아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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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 오케이 3점 아직까지 괜찮아 오케이 4점 오케이 4점 어? 그래도 괜찮아 아직 여유있다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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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성공 하하하하 어 어 나 맵을 못봤다 실수했네 일단 절로 가야될거 같은데 어 어 어어? 하지만 괜찮아요 처음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맞아요 이 다음에 막혀있을거기 때문에 어 어 오케이 이런식으로 좋아요 나이 mechanic 멋진다 그냥 하고 바로 그냥 1등까지 하겠습니다 이대로 굳이 이밖으로 나갈 필요 없다 나이스 이런식의 견제가 되기 때문에 저기서 버티면 안된다 이녀석 점프 성공 사이생 처음엔 그냥 뭐 달리면 됩니다 처음엔 어려울게 없어요 왜냐 넓기 때문에 저게 이제 점점 좁혀오면서 어려워지는거라 바꿔주고 자 점점 좁혀오죠 어? 으트 네 어? 안돼